오늘은 여러분께 살벌한 여자들의 기싸움 문화에 대해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초 직장을 다녀보지 못한 남성분들께서는 여초 문화가 얼마나 지랄맞은지 한번 간접 체험하고 가시길 바라죠. 여성시대에 이 여자 어때 보여 라는 자기 현실 친구 저격글이 올라옵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여자들 특유의 공감받으려는 문화의 토악질이 나오는데 현실에서 있었던 일을 공감받기 위해 인터넷에 현실 친구 카톡을 뿌리는 여성들의 이 문화부터 일단 느껴보시죠. 내 친구 A랑 이색기비랑 내 전남친이랑 같이 술 마신 적이 있어. 근데 내 친구 A가 B라는 여자랑 친하게 지내지 말라더라 남자 앞에서 여우짓한다고. 내 친구 A랑 여우년 B랑 이렇게 3명에서 친하게 지내며 술을 먹긴 했었어. 라는 이 여성의 말을 보면 분명 함께 술을 먹고 잘 어울려 다닐 정도로 친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3명의 친구 사이에서도 전연 여우년이라고 뒷담가는 여성들의 문화 보이시죠. 내가 새로운 남친이 생겼는데 여우년 B가 갑자기 카톡을 보내더라고. 너 이 남자랑 사귀는 거였어? 뽀뽀뽀뽀히 잘 어울린다. 라는 식으로 일단 축하하는 척하는 여우년. 그리고 글쓴이는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DM을 보낸 사실에 화가 났는지 DM했냐고 물어보죠. 그리고 이 여우년은 친구 남친에게 DM한 이유를 아는 동생 이름 궁금해서 DM했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댑니다. 글쓴 여시가 여우 여시의 카톡에 답장을 하지 않으니까 여우는 미안하다 사과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15분 뒤 자신과 인스타 친구를 끊었다는 걸 알아차리고 팔로우수에 집착하는 한녀답게 급발진 화를 내기 시작하죠. 너 그거 오징어 지킴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남자친구 얼굴 좆봐았는데 내가 그 남자를 꼬시겠냐고 돌려서 까게 됩니다. 다 큰 성인이 되어서 인스타 친구 끊었다는 걸로 싸우기 시작하는 한국 여자들. 한국 여자들에게 인스타 팔로우수는 목숨보다 소중하다는 거 아시겠죠? 오징어 지킴이에게 혼나는 것 짜증나니 그만하자. 내가 너무 예뻐서 네 남친이 나 좋아할까봐 견제되냐? 응 네 거울이나 보고와라. 아주 품격 넘치는 여성들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너 걸레라고 소문났다. 넌 친구도 없잖아. 니 엑스지나 지켜라. 여기저기 대줘서 엑스지 헐겠다. 육변기가 말을 하네. 라는 식으로 여성들끼리 유토피아 건설에 힘을 내는지 여성들끼리 우애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죠. 우리 한녀들은 사이좋게 덕담을 주고받다가 화가 났는지 필살기를 시전하죠. 그건 바로 남자친구에게 대신 욕해줘. 필살기를 씁니다. 여자들끼리는 살살 긁는 기싸움을 하다가 남자친구에게 부탁할 때는 걸레년 시옷 비음년 따먹어버린다 지읍박혀 볼래. 같은 원초적인 말을 해달라고 부탁하게 되죠. 그리고 상대방 여자도 필살기인 남친몬을 소환해서 남자친구끼리 대리전쟁을 시킵니다. 자 이제 슬슬 여러분은 결말이 보이시죠. 최후의 한국여자 필살기가 남았는데 갑자기 여자애가 질질짜면서 감성파리를 시작하더라 어떻게 내 가정사를 들추냐.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여자 두 명은 우울한 가정사를 공유할 정도로 친했는데 저렇게 멋진 우정을 보여주게 된 거죠. 근데 신기한 건 한국여자는 한 명이 질질짜면서 감성파리하면 넘어가는 게 인지상정이라. 가정사 때문에 울기 시작하니까 맘약해져서 사과하고 끝냈다. 라는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하지만 이 한녀들에게는 인스타라는 아주 좋은 저격수단이 남았기 때문에 끝난 줄 알았겠지만 유부남 건들려서 가정파탄내고 살판났내 명품백 받고 신나하더라 바람피고 라는 저격을 sns로 하게 된 거죠. 알고보니 생일날 가방 선물 받은 게 열등감 생기는 일이라 이런 저격을 한 거였고 이 한국여자들은 가지고 다니는 가방의 브랜드로 사람을 평가하며 마크 제이콥스 가방이나 평생 들고 다니라는 욕을 하게 됩니다. 여성들이 가방 브랜드에 목숨 걸고 샤넬백의 영혼을 파는 이유 아시겠죠? 그녀들에게 명품백은 하나의 종교이자 자신의 가치를 샤넬급으로 올리는 수단이니까 목숨을 거는 겁니다. 샤넬백 안 들고 다니면 마크 제이콥스나 들고 다니는 거짓년이라는 욕을 먹으니까 여자들이 저 연병을 하면서 명품백 사달라 말을 하는 거죠. 본인이 사서 쓸 생각은 안 하고 남편한테 사달라 말해라 라는 저 김치 마인드. 놀랍게도 저 한녀 두명은 서른한 살이라는 사실로 이 대화는 끝이 나게 되죠.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여초 직장에 다니면 없던 정신병도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한 명은 sns에 저격하고 둘 다 여시에서 한 명은 여성시대에 친구 카톡 올려서 저격하는 훈훈한 여성들의 문화. 조작이 아닐까 싶겠지만 놀랍게도 조작이 아니라는 사실. 오늘 저는 한국 여성들의 기싸움 문화에 대해 확실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친구 3명이 있는데 한 명 따돌리고 가방 선물에 질투하고 남자에게 꼬리치고 서로 걸레라 욕하고 남자친구에게 대신 싸워달라 말했다가 질질짜며 화해한 다음 인스타 여성시대에 저격글까지 올리는 완벽한 한국 여성들의 싸움을 보여드렸습니다. 여초문화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여고여대 간호사인 연을 하며 여초문화에 질려버린 은희의 ptsd 치료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현실에서 느끼는 여초문화는 저거보다 더 심하다는 게 팩트. 연을 하며 희망이다. 연을 하며